김현준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. 사람 농락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냐. 무슨 승질머리가 끝떠요. 말 조심해. 나 당신 상관이야.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키스한 거야? 나에 대한 도전이었어? 아님 사랑이었어? 세상 삐딱하게 보는 모른자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? 너무 단순하거나 무식한 판단 아닌가요? 왜요? 산안정없습니다. 어떤 년인데? 큰일납니다. 이분들 따라가게. 그때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둔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내가 정한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웃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모든 나를 잊지 말아요 누가 어디로 갔었어? 일본 동행한 사람 있었지? 쥐지질래? 생일 현준이하고는 언제부터 갔다 오셨나요?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너 단독 임무가 있어 쥐지마 그만 웃겨 잘 갔다 와 그 말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내 현준씨 절대로 버릴수 죽더라도 갇혀 죽을 거야 나 현주씨 이대로 두고 못가 심혈아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세요 아찐 나는 다른 곳에 있어도 그린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국자는 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